강지훈의 서비스 강지훈의 서비스 먼저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강지훈이 1대0 점수 먼저 앞서 나갑니다 다른 시합에서 얻었는데 이번에는 서브로 득점을 하네요 초반부터 강하게 대각선 조금 아쉬웠던 강지훈 이번에는 강지훈의 서비스 이번에는 서비스 자 강하게 탑스피 이번에는 탑스피 서비스 윤주현 짧게 윤주현의 서비스 나오면서 5대3 두 점차까지 벌어집니다 백핸드 백핸드로 아주 코스가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스코어 6대4 이번에는 백핸드 나면 안되겠죠 서비스를 7대4 음 자 강한 백핸드로 포인트 스코어는 9대4 자 약간 조금 짧았죠 자 이번에는 볼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백핸드 이번에는 길게 버스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9대7 두 점차 아 아 아 아 네트를 맞았습니다 스코어는 10대7 강지훈의 서비스 자 반대편 넷 스코어 1대0 백핸드 이번에는 네트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강지훈의 서비스 자 반대편 넷 스코어 1대0 어 어 나이스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Giovanni 이번에도 강지훈의 서비스 깊은 코스 잘 받아냈 카운트 드라이브를 하면서 적중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범실이 많이 났어요 노력들이 보이고 있는 첫번째 매치입니다 아 이게 작전은 확실한데 그렇습니다 자꾸 범실이 납니다 그만큼 조금 스웅이 되지 않 아아 네네 네네 윤지현 선수는 좀 하나씩 막 하나씩 조금 더 떨어지지 말고 붙어서 견뎌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9대7 아 좋아요 윤지현 선수 9대8 깊은 코스 잘 받았 강지훈의 서비스 답스피 내결 아 좋아요 네 아 좋아요 짧게 백핸드 범 강지훈이었고요 이렇게 되면서 게임 포인트 윤지현 아 팽팽한 두번째 게임 아 12대11 매치 포인트 강지훈 아